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전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급락을 했고요. 급락을 했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우존스도, S&PG수도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도 조정을 받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디렘 반도체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역시, 우리 시장도 아침에 장중에, 5분봉을 보면 아침에 코스피가 급락을 했었죠. 이렇게 급락하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왔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네타냐 후 총리하고 통화 이후에 보복 공격을 철회하고, 이란도 추가 군사작전이 없다. 이런 거로 인해서 일단락되면서 지수가 아침에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폭락하던 주가가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또 매수 역시 외인들이 오늘 말 팔다가 시간대를 보면 코스닥은 오히려 끝나면서 샀죠. 오래간만에 외인들이 그동안의 매수 전략이 처음으로, 매도가 2천억 원 넘게 처음으로 팔았죠. 환율이 또 상당히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지수를 위험에 빠트려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미국의 물가는 지금 금리가 여전히 9월달로 넘어가서 금리인하를 9월달에 나가서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혀 지금 시장에 대한 호재가 안 나오는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HBM 수혜주들. 오늘도 암미반도체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도주를 뭐를 잡고 가느냐. 시장이 전쟁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폭락할 때 이것을 사들일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용기와 배짱. 결국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2차 대전 때 1939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104 종목을 무조건 다 사죠. 1달러 미만의 주식들을 10만불을 빌려다가 104 종목을 매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18종목을 펀드매니저가 사달라고 그랬더니 안 샀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경이 다 사라 그랬더니 그건 상장 폐지 위험이 있어도 그래도 다 사라. 결국 이분이 5년 동안 보유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34개 종목이 어떻게 됐죠. 상장 폐지가 되고 나머지 이 104 종목 산 중에서 3년 후에 5년 후에 10만불을 또 벌어버리죠. 이런 것이 결국 투자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결국 간다는 것을 5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폭락이 왔다 하더라도 다시 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마무리되고 또 올라가야 되는 게 기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그저 파괴됐다고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또 올라간다는 거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하고 관계없잖아요. 물론 타격을 보죠 당연히. 그래서 폭락했다가 다시 5년 후에 34개가 상장 폐지되면 돈을 벌고 돈을 버는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의 막상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려움에 떨죠. 자 주소주는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기와 배짱으로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투자에 대한 안목이죠.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샀더니 매수 들어갔더니 14% 급등 나왔습니다. 14% 종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샀는데 오늘 매수 들어갔더니 아침에 잠깐 오르는 걸 보고서 매수 들어갔는데 14%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주소주를 매수하는 방법은 전쟁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주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주식은 돈을 버는 장이지 도망가는 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는 투자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테마주를 만지게 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천기계를 예를 들어서 테마주를 이때 샀습니다. 박스를 넘어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 매수를 들어갔다가 아 이거 아니죠. 화천기계 화천기계를 이 박스를 넘어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요. 여기서 이날 팔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매수한 자리부터 떨어지고 그죠? 테마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테마를 갖다가 조국 테마니 정치적 테마 이런 것을 매수했다가 깡통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수익 매매로 이런 것들이 제가 물론 수익 매매를 어쩌다 하나씩 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하고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벌이 부실격은 아니니까 가도 여기서는 우리는 매도하자. 이런 것이 투자에 대한 안목을 키우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주도주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가고 있다. 뭐 HLB를 갖다가 무슨 이렇게 해서 HLB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뭐 주봉을 보고서 추세가 이탈했으니까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추세를 어떻게 그리냐가 달라지겠죠. 여기서부터 추세를 이렇게 하면 추세 이탈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린다 그러면 추세 이탈인가요? 아직은 아니죠. 자 어떤 추세선을 그리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최소한 추세선이 막닿기 위해서는 두 개 갖고는 부족합니다. 여기처럼 하나 둘 셋 추세선이 많이 접혀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아직 추세선을 그릴만한 자리가 아직 오지 않았죠.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자 그래서 아직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쌍더블류가 나와서 뭐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이게 쌍더블류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죠? 성장 가능성. 이게 중요하죠. 성장 가능성이 되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지. 그게 뭐죠? 펀더멘터리잖아요. 이런 걸 먼저 보셔야지 차트가 무슨 것을 말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차트가 주가에 모두 반영됐으니까 이런 정보는 주가에 다 반영돼서 볼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갈 때는 그 기업의 펀더멘터리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건지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질지 이런 걸 판단해 보고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시장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가고 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가진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익 내는 투자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